10장 1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되 그날 후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한 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은 무슨 말씀이냐면 나리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세 언약을 세울이라 그랬습니다 그 언약이라는 건 뭘 가르쳐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스라엘에서 애국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약속을 뭘 세웠느냐 하면 율법을 가지고 약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잘 지켜 행하면 복을 받고 반대로 지켜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든 법을 다 어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사람도 율법을 어기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다 저주를 받아야 하는데 이제 그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법이 있는데 사람들 마음에는 엄란한 마음이 있으면 가늠을 하고 싶고 도둑질하고 싶고 거짓 증거를 하고 싶고 그래서 법을 어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면 내가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을 세 언약을 세우리라 하는데 그 세 언약은 뭘 가리키느냐 하면 우리가 가진 그 마음 속에 악한 마음이 있고 욕망이 있고 거짓된 마음이 있습니다 주로 교도소 안에서 제소자들은 교도소에 들어가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도둑질하다 잡힌 제소자들은 뭔 생각합니까 내가 왜 잡혔지 아 내가 그 시간대는 남편이 퇴근하는 시간인데 그때 그 집에서 훔치다 들켰어 아 내가 이번에 지문을 남기고 들켰어 지문이 남아서 들켰어 그런 결과를 알고 난 뒤에 그것은 무슨 생각합니까 아 내가 그 시간에 안 갔으면 내가 안 잡히는 건데 내가 지문을 안 남기면 안 잡힐 수 있었는데 아 이번에 도둑질할 때 장갑을 끼고 들어가면 절대 지문을 안 남기는 안 잡히겠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은 그 생각을 하고 다음에 교도소 나가기를 기다리다가 나가면 바로 그들은 또 죄를 범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완전 범죄라는 걸 이루기 위하여 그들은 막 연구를 해서 완전 범죄가 마음에서 이루어지면 그래 막 쾌감이 오고 기뻐 견디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빨리 나가서 도둑질하고 싶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교도소에 나간 뒤에 6개월 만에 도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석 달 만에 또 그것보다 한 달 만에 어떤 아침에 갔다 저녁에 돌아오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그들다 죄의 유혹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을 말하기는 뭘 얘기하냐면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는 것이 뭐냐면 그냥 도둑질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살해 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율법은 그렇습니다 법에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하느냐 법에는 가늠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가늠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하느냐 거짓말하지 말라고 거짓말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의 죄를 범할 수밖에 없으니까 첫 번째는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렇게 기록이 됐는데 새벽은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예수님께서 가진 그 마음 예수님께서 가진 그 마음에는 독질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예수님께서 가진 그 마음을 이웃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우리가 생명을 버릴 그런 마음을 가진 예수님이니까 이제 도둑질하지 말라는 법이 아니고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 법이 아니고 예수님의 법 예수님께서 가진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다 넣어주는 이게 영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마음 속에 그런 삶이 확실히 정말 이겨내서 은혜가 된다는 거죠 저는 사실 어릴 때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고 배가 고팠기 때문에 나무 같은 밀도 꺾고 구워 먹고 콩도 갖다가 구워 먹고 그 다음에 또 나무 감자도 캐먹고 땅콩도 캐먹고 그런 도둑질을 얻을 때 많이 했습니다 젖 먹으면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놀다가 어두워지면 나무 사과밭에 가고 간밭에 가서 과일을 땀 그런 죄를 짓습니다 그 이튿날 새벽에 교회에 가서 하나님 어제 죄를 좀 용서해달라고 빌고 오늘 그 집에 안 가게 해달라고 그래야 도둑질할 수밖에 없으니까 발버둥을 쳤는데도 저녁 전에 나은 오늘 거기 가 있게 되고 나도 모르게 거기 가 있게 되고 또 그러니까 내가 죄를 범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처음 62년도에 제가 기술화사관 시험 쳤다가 거기 신체검사 앞니발 좀 깨져 떨어졌는데 신체검사 제가 떨어지면서 내가 삶은 모든 게 다 망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나 자신을 믿으면 안 되겠구나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냥 도둑질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그 증가에 탐내지 말라 그 방법을 다 도둑질 안 하려고 애쓰는데 그건 내 생각 안에 근본적으로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 거짓말하고 싶은 마음 엄란한 마음 악한 마음이 내 속에서 그게 나를 끌어와서 죄를 짓게 하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마음에는 거짓이 없고 엄란이 없고 악이 없고 예수님 마음에는 미움이 없는 겁니다 제가 그때 내가 내 생각을 따라 살면 망하겠다는 걸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내가 언젠가 이 생각에 따라 살면 내가 교소서 사 들어가야 하고 죄를 지어야 악을 제지르고 말겠다는 그 생각이 들면서 예수님께 날 위해 피 흘려 죽은 그 놀라운 사실을 밟으며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내 법이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자 이제 도둑질하지 마는 법이 돌비석에 써서 돌비석을 법계 안에 넣어놨는데 그걸 내가 외워도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이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데 내 마음 안에 예수님 마음이 들어와서 내가 이 생각을 따라가면 내가 망하는데 내가 저주를 받는 내가 인생이 끝났는데 그 마음이 든 이후에 내 삶이 현저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이 성경이 재미가 하나도 없어서 못 읽었는데 성경이 너무너무 마음에 깊이 들어오고 그래서 내가 지금 오늘 나는 내 생각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았다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예수님 나를 이끄시네 그러니까 나는 그 죄의 유혹을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 나머지의 사과를 따먹고 싶은 마음 이기지 못하고 막 그때 우리가 사과나무 사과 따로 갈 때 탱자나무가 있는데 조그마한 칼을 손에 들고 접어가다니다가 연필 깍돼서 탱자나무 밑에 딱 깎아가지고 그걸 뽑아내면 탱자나무 울타리에 나 하나 들어갈 거리에서 그게 그렇게 재미가 있는 거예요 다시 꼽아놓고 들어갔다 나올 때 그걸 잊어버려 못나고 애를 먹고 막 그럴 때도 있었는데 그냥 도둑질하는 그 자체가 나머지 사과를 따먹어도 재미있지만 그런 방법들이 참 재미고 유익하게 막 자꾸 그런 유혹이 나를 끌어가고 달렸습니다 예수님 내가 처음 62년도 때 내가 다 망하고 예상이 다 악하다 난 정말 더러워 난 한편 교도소 살아야 할 놈이구나 내가 이 생각을 따면 망하겠다 내가 도둑질하지 말자가 아니고 이 생각을 따면 망하겠다 내가 일하면 교도소 하겠다 그 생각이 마음에 들면서 내 법을 저희 마음에도 저희 생각에 기록하려 예수님이 나를 사는 그 사랑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도둑질하고 싶었는데 도둑질하기 싫은 안 하려고 나는 하고 싶었는데 내가 하면 안 돼 난 망해 싸우는 그것하고 달리 예수님의 마음이 나를 끌어가시니까 내가 달라진 거예요 내가 달라진 뒤에 너무 놀라운 것은 저녁만 먹으면 그 친구들 집에 갔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거 안 가고 내가 집에 성경을 입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이 나를 보고 먼 여러 날 지났는데 너 어디 어디 갔다 왔냐 하고 그렇게 나를 보고 묻고 그랬어요 두 번째 제 아버지가 아버지께서 내가 변한 걸 아시더라고요 내가 변한 걸 아시더라고요 정말 내가 달라진 걸 보고 느끼시더라고요 이건 내가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거짓말하지 마 각오라고 결심하고 애를 쓰고 악을 쓰는데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마음으로 살면 교도소가 한평생 내가 교도소 살 못 뻔하겠다 죄악으로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토의 마음을 받아들였을 때에 예수님이 사는 예수님 마음의 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우리 마음대로 생각나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예수님 마음이 그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신 이후에 첫 번째가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 성경이 그렇게 재미있고 성경이 그렇게 재미가 있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 속에 살아있는 예수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이끌어가는 걸 느낀 거예요 그리고 나같이 더러운 인간을 들어서 주의 종을 써주신 걸 감사하고 그 다음에 감사한 건 내가 예수님 말씀을 전했을 때에 교도소의 살인수나 정말 죄를 지은 그 사람들이 변하고 병든 사람이 변하고 내가 아닌 내가 예수의 흉내를 내는 것이 예수의 내 안에 살아 일하는 거 볼 때 그게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이 바르게 살아도 내 의지로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마약하지 말아야지 그 결심한 그건 얼마 못하고 무너지지만 내 마음은 더럽기 때 이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 마음을 가져서 성경이 말씀하신다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으로 그 법이 이제는 옛날에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법이 왔는데 나는 도둑질하고 싶다 하고 내 마음이 도둑질하고 싶으면 도둑질하지 말라는 법과 싸워서 나를 도둑질하도록 끌어갔는데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 법이 예수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내가 현저하게 다른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자기 속에 있는 악한 생각 미운 생각 엄란한 생각 거짓된 생각 그걸 이길 수가 없으니까 내가 도둑질하지 말아야 알면서 도둑질하고 거짓말하지 말아야 알면서 거짓말하게 되는데 내 속에는 도둑질하지 싶은 그 마음을 버리고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그게 아니고 내 마음을 예수님 마음으로 바꾸는 겁니다 내가 이 생각을 따라 살면 나는 망해 나는 저주를 받아 내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어 그 사실을 정확히 알고 나니까 내가 더 이상 내 약속에 일하는 그 생각을 따라 살지 못하겠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봐드리기로 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 나에게도 예수님처럼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난 걸 느꼈습니다 나에게 남을 위한 그 마음이 일어난 걸 보았습니다 자주 하셨는데 이건 나 아니야 이건 박옥수가 아니야 박옥수는 이러지 않았어 더러웠어 악했어 거짓말이었어 한번 요한 게시국 21장 8절을 보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으며 흉악하며 살인자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영혼을 타면 참매하는 이거 둘째 사나요 거짓말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는 거짓말이 남은 해를 주는 거짓말도 있지만 조금 해 안 주고 좀 내 좋게 이야기해서 좀 거짓말은 괜찮은 줄 알았는데 모든 거짓말이 불과 영혼을 타면 참매한다고 했습니다 거짓말 안 알고 애를 썼습니다 아침에 거짓말을 누가 질문해도 음 하고 그랬는데 오후 주인데 나도 오늘 거짓말 잘 잘 잘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데 달라진 게 뭐냐면 이번 열면 내가 말하기 전에 거짓말이 먼저 나와버렸는데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시니 그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이 나에게는 멀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뒤에 거짓말 한 번도 안 한 건 아닙니다 때때로 실수도 했지만 현저하게 내 마음으로 사는 것하고 예수님 마음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내 마음이 추하고 더럽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 악한 생각과 싸움에 악을 안 저지르고 애를 썼고 이제 내 악한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 마음을 가진 뒤에 내가 달라지는 걸 보았습니다 신앙은 이 성경은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이 기록하니 예수님이 가졌던 하나님 그 마음 그 법을 내 마음에 두면 나도 하나님처럼 달라지는 걸 느껴져요 이걸 가지고 거듭나는 거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참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자기의 죄와 싸우고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마약하지 말아야지 도박하지 말아야지 싸움에 고통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으시면 예수님이 도박을 싫어하시니까 예수님 마약을 싫어하시니까 예수님 거짓말을 싫어하시니까 예수님 나의 마음에 나를 주관하시면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내 생각을 가지고 도출하느라 싸우고 거짓말을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악하게 걸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분명히 38년 된 병자보고 자리를 들고 걸어갈 때 자리를 못 걸어가는 거 알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니까 말씀 받아들이니까 걸 수 있겠다는 마음이 생기고 죽은 나사로 우리 볼 때는 다시 살 게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예수님 말씀을 받으리다 보니까 아 우리 오빠가 살겠구나 그 마음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내 어떤 노력이나 의지나 결심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예수님 마음에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순결한 마음만 있기 때문에 악을 물리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 율법을 다 어겼고 저주를 받아야 하는데 그날 후에 하나님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라 하신 후에 또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저는 예를 들면 31장에 이런 말씀을 읽고 아 하나님 이런 세계를 나에게 주시려고 했구나 너무 감사했고 기뻤습니다 예를 들면 31장에 3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제는 예수님 마음을 이끌어갔던 그 마음 나를 이끌어 가시게 됩니다 보통 여객기는 조종사가 조종하는 프로그램이 컴퓨터가 조종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한 번은 비행기를 탔는데 뉴욕 가는 비행기 안에서 조종사가 제 책을 읽은 독자였었습니다 아 목사님 하면서 조종석에 가서 같이 조종석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비행기 보통 뜨고 내릴 때는 이제 기계를 파이러트가 조종사가 조종하지만 고도를 잡고 나면 그때부터 컴퓨터가 조종한다고 합니다 뉴욕 가는 프로그램을 넣어놓으면 컴퓨터가 뉴욕까지 비행기를 몰고 가고 다음에 동경 가는 프로그램은 동경까지 가고 런던 가는 프로그램은 그대로가 된 것처럼 이게 우리 마음의 죄악으로 지호로 하는 프로그램을 사탈에 넣어서 우리가 죄를 짓고 지혁 가게 알맞은 행동을 하는데 청구하는 예수 그대 프로그램을 넣으면 우리 마음이 예수 그대를 닮아서 복되고 아름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제 생각에 기록하리라고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죄와 싸우지 말고 여러분들이 막 유혹과 싸우지 말고 마약이나 도박과 싸우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사모하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오면 여러분 정말 새롭고 밝은 삶을 살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성경은 거듭난다고 말합니다 새 사람이 된다 몸은 똑같지만 내 마음이 새로워서 옛날 내가 아닌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 속에 넘치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